무슨 산책하냐? 왜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 왜 올라갈 때는 내가 팔 때는 왜 겁나 떨어지지? 이해가 안 가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보고 싶었어 됐어? 와 미쳤네 저는 어제 누구 딴 사람만 들어가지고 아 역시 주식은 혼자 하는 거야 아 맛 좀 볼라고 했더니 저세상으로 가네 어제 선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휑하지? 이상하네 80 왜 나는 몰랐지 이거? 나는 왜 몰랐을까? 이해가 안 가네 예임씨도 가야지 아 예임씨도? 아 그만 짠하네 딴 사람 말 들어가지고 헬랐습니다 헬랐어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어?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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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빼자 아 아 팔렌나 아 마이너스 632불 저세상이네 저세상이야 아 나는 간다 나는 너를 믿지 아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자 오늘 인생을 역전해보자 너무 욕진부리지 말자 아 저세상 이구만 음 여기서 산책하고 있어 아 부하니 아 아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의 시드머니 그래 쭉 내려가자 그랬죠 좀만 내려가자 좀만 내려가자 오르면 바로 손절이다 넌 진짜 나랑 절교야 올라가면 진짜 넌 나랑 절교야 또 내려가야 아 아 절교 때려야 되겠다 아 아미된다 아 넌 나랑 절교다 싸가지없는 그래프 아 겁나 싸가지없네 아 네 바로 타자 지금 아니 왜 올라갈 때는 구글라고 내가 팔 때는 왜 겁나 떨어지지 이해가 안가네 응 내가 어우 오야 오야 어디까지 떨어지니 아 막판 스타트 잘못 끊었네 아 아우 캔슬이 안돼 아 아 아 아 저세상이야 저세상 욕심 안 부리자 한 8 8 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아 오른다고 이게 응 무슨 산책하냐 왜 이렇게 그래프가 힘이 없냐 힘이 없어 쭉 야무지게 길 길게 한번 봐라 아니 올라갈 때는 겁나 야무지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겁나 느리게 올라갔어 아 등산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네 아 날이 아닌가 아 그래 역시 나는 믿고 있었어 그래 좀 나락으로 가보자고 나락으로 가보자고 난 믿었지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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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너는 나의 꿈을 버리질 않니 그래 좀만 내려가자 음 아 거기 아니다 잘못 갔다 아님아 어 글로 가는 거 아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아 어떻게 가 어떻게 가 다락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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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을 못 자 아 아까 팔았을걸 아까 팔았을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hasta 감사합니다.